안녕하세요. 미디어엔터 담당하는 이규윤입니다. 섹터를 좀 전망을 드릴 때 향후 최소 2년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한 5년 정도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안영, 지소미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항상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신적가를 썼는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가 사실 가장 힘든 영업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획사, 드라마, 방송사 모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찍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향으로 대변되는 미국향 OTT로 하는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적인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사 같은 경우는 투어를 안 했는데 사상 최대니까 향후 2년간 무조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드라마도 올해 방송사가 드라마 편수를 줄였는데 사상 최대니까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TV 광고가 현재 디지털 광고와 합쳐져서 브랜드 광고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행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 풀리게 된다면 역대급 보복 소비, 사실 제주도만 보더라도 이런 보복 소비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년간은 무조건 사상 최대 영업이 될 거다. 그래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좀 추천드리고 있는 기획사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4년 동안 음원 매출이 210%, 음반 매출이 49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고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많아서 듣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케이팝이 팬덤화 되고 있다, 마니악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반 판매량만으로 올해 사상 최대 영업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반이 좋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반이 팔리는 곳이 여기 보시면 수출 금액이 2016년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1년이 채 안 지났는데 지금 거의 5배, 6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그 안에서 비중 자체도 4%에서 27%까지 올랐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북미, 유럽 혹은 비아시아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음반 판매량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투어는 훨씬 많을 거다. 예를 들면 엔시티가 2년 전에 앨범당 30만 장 팔아가지고 30만 명이 콘서트를 했는데 지금 250만 장 팔고 있거든요. 250만 명까지는 저희도 가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무조건 더 좋을 거다. 스트레이키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 투어 재개되는 건 재개된다가 아니고 재개됐을 때 컨센서스가 무조건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신인 그룹들도 굉장히 빠르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신인 그룹들 안 냈는데 엔하이픈이 이거 쓸 때만 해도 80만 장이었는데 이번에 가운 차트 보면서 110만 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가장 빨리 100만 장을 달성한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엔하이픈이 데뷔 1년 만에 이걸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년 정도 보면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스파도 마찬가지죠. 트와이스가 50만 장 가는데 거의 4년, 5년 걸렸는데 첫 앨범을 50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룹이 못한 게 아니고 지금 신인 그룹들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보게 되고 그렇게 빨리 케이팝의 팬덤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수익화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숫자에 많이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만 하이브 세 팀, JYP 세 팀 그리고 SM, JYP 한 팀씩 해서 총 7, 8개 팀들이 데뷔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흥행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플랫폼까지 됩니다. 플랫폼이 위버스와 DO가 있는데 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가 소통을 하면 팬이 이걸 보는 형태가 되는 건데 결국 매출은 이벤트에 따라서 결정되데 이벤트가 올해는 온라인 콘서트밖에 없었거든요. 내년에 이런 트래픽들이 매일 예를 들면 오프라인 콘서트가 있게 되면 훨씬 더 트래픽이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사 모두, 위버스, DO 모두 사실은 아티스트가 소통하지 않으면 팬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류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한 전략이 위버스는 스팟 라이브, 그리고 DO는 마이홈 기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미 사실은 BTS 가입자가 작년에 이미 빌보드 핫백 1등을 찍고 나서도 현재 9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 DO도 마찬가지로 SMJP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IP의 가치가 큰 플랫폼이 가치이기 때문에 위버스가 가장 가치 있는 플랫폼이고 DO가 두 번째로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하루 종일 아티스트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팬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플랫폼이 되는 건데 팬과 팬과의 연결을 통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게 하는 체류 시간 자체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장 내년에 빨리 먼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따른 매출도 내년에 좀 급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NFT까지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원이라든지 음반, 투어는 모두 수동적인 형태의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앨범을 안 내주면 앨범 매출이 없어요. 투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든지 NFT는 아티스트 없이 아티스트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 팬덤이라는 무형 자체는 유형의 숫자로 변환, 바뀌어 보게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곧 능동적인 팬덤 이코노미로 변화하면서 추가적인 매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난 5년 동안 이런 외교적인 변수들이 항상 이제 주가의 신적가까지 이어졌지만 이쪽의 매출이 커지면 여기는 사실은 매출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되게 컸던 산업임을 감안했을 때 이 블록체인 기술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팬덤 활동에 대한 보상에 따른 가격 상승. 쉽게 말해서 이 산업은 항상 초과 수요입니다. 항상 BTS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BTS가 공급하는 콘서트 관객수보다 더 많은데 팬덤이 10대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NFT가 되게 되면 가격 상승을 용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능동적인 팬덤 이코노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기존의 수동적인 팬덤의 형태에서 플랫폼 NFT가 들어오면 능동적인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를 선호하는데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은 비유기적 성장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하이브와 두나무의 JV 같은 거 그래서 하이브나 SM 혹은 하이브나 DO가 조금 더 선호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방송사입니다. 방송사는 돈이 없어서 드라마를 안 만들었는데 오히려 TV 광고가 더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제작비는 줄이고 매출은 오르면서 올해 역대급 레버리지를 찍었습니다. SBS 130억 벌다가 올해 1회성 포함하면 2천억이 넘고 빼더라도 1,500억 이상이 되는 거고요. CJ E&M도 미디어 별도로 보면 2년 전에 400억 벌었는데 지금 분기에 4,500억씩 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역대 최고 지금 영업이익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 광고의 구조적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 많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생각보다 숫자들이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여기서 조금 더 좋게 보는 것들은 본업에 더해서 자회사들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TV인 같은 경우 E&M의 자회사가 되는 거고 SBS는 스튜디오 S가 되는 건데 양상보도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TV인은 작년 말 70만 명에서 현재 200만 명까지 온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일본, 대만 라인 통해서 가는 거고 미국 진출 계획이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SI 투자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국내 목표입니다. 이까지만 가더라도 절반만 가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해외에서 올라가게 되면 가치가 점점 더 오르겠죠.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TY 홀딩스와 SBS 미디어 홀딩스의 합병 기일이고 내년 빠르면 1분기 정도의 프리 IPO 역할이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제작 편수라든지 올해 SBS 드라마가 진짜 거의 망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거의 진짜 초대박을 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스튜디오 S가 최소 1조를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이 그게 안 되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안 되는데 미디어 계속해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미디어가 아까 좋아지는 과정에서 드라마의 편성 축소가 있었죠. 그래서 드라마 편성이 좀 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제이콘 주가가 나쁘진 않은데 연간으로 보면 조금 부진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그런데 최근에 제이콘이 좋아지는 거는 편성이 효율화를 할 때 E&M은 OCN을 줄이고 SBS 수목을 줄이고 JTBC랑 MBC는 월화 드라마를 없앴는데 유일하게 JTBC의 월화 드라마만 11월부터 편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 논리가 편성 곱하기 천억이라는 숫자를 감안할 때는 어쨌든 편성이 올라가는 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편성 곱하기 천억밖에 못하는 거는 TVN이 그래서 내년에 재밌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편성의 가치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났죠. 오징어 게임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나르코스라는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가 당연히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가입자를 모았고 둔화가 되니까 해외로 진출을 했고 남미에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서 현지에서 오리지널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나르코스였고 말도 안 되게 글로벌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지금도 나르코스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대박이 나면서 2015년 오리지널 두 편에서 현재 26편까지 현재 지금 올라왔습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나르코스에 비유할 수 있는데 한국은 오징어 게임 전에 레퍼런스가 있었죠.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킹덤이 대박나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쯤에서 거쳤고 이게 오징어 게임이 대박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제작 산업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남미에서 이미 증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달에만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들어왔죠. 내년에 HBO Max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바이어스 마켓이었죠. 사실 웨이브나 넷플릭스가 안 사주거나 지상파가 편성을 안 해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자 하는 플랫폼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셀러스 마켓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작비의 상승 혹은 리콤률의 상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이맘때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가장 큰 포인트는 넷플릭스 장기 공급 계약이죠. 내년 말 기준으로 넷플릭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장기 공급 계약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전반의 프라이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거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어서 레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이연수요가 있다. 가격이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여행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큐가 회복될 거라고 가정하는 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 큐가 회복되는데 제주도로 보시다시피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의 ADR이 44만 원 제주 드림타워도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다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큐가 회복하는데 피가 오르니까 이미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자회사를 많이 접었습니다. 하나토 기준으로도 지금 면세점, 호텔, 여러 가지 사업들 접었고 임직원수도 50%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500억이 안 되는데 줄인 인건비와 자회사 적자를 줄인 것만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하나토 모두토 모두 예상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어려운 게 마카오입니다. 마카오는 아시다시피 현재 미중 갈등에 따라서 중국 정부 인사가 마카오의 카지노 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 사회로 들어왔을 때는 소위 말해서 장부를 까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VIP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리오프닝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YTD를 40% 넘게 현재 급락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마카오 정부의 예상, 마카오 정부는 세수의 대부분이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을 하는데 내년 매출도 2019년에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카지노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등을 조금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강원랜드를 좀 설명드리고 어쨌든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규제가 완화된 기업 소위 말해서 지금 영업 시간도 늘려주고 있고 테이브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전구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카지노 안에서는 대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픽은 하이브 SM 하나투어고요. 하이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가닉한 성장에 더해서 이 플랫폼, 글로벌 1등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기적 성장, 지난 1년 동안 아시겠지만 이타카 홀딩스, 다음에 V라이브, 다음에 YG 플러스 이대주주, 유니버셜 뮤직의 JV, 그리고 두나무와 NFT 사업 JV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이게 끝이냐라고 그럼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고성장할 거고 지난 5년간 네이버 카카오 성장했던 과정들을 똑같이 겪을 거기 때문에 상단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단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회사이고요. 내년에 2019년 대비 영업이 올해 2배 올랐는데 2년에 또 2배 오랄 거다.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M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NCT가 이제 차기 BTS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디어링 플랫폼을 통해서 비유기적 성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E&M과 지분 매각이 실제로 되게 된다면 라이크 기획에 로열티 구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신 할인 요소도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500억이 안 되는데 현재 줄인 적자와 인건비가 500억이 넘습니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여서 무조건 사상 최대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저 안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2년씩 여행 산업에서 1등 사업자인 하나토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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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